보통매기가 아니네요. 그렇죠. 보통매기가 아니죠. 먼저 이천희씨가 먼저 오늘은 스타트 한번 끊어보죠. 할머니, 할아버지. 얼굴은 못 뵀지만 저 천희예요. 저 천희예요. 이렇게 와갖고 재밌게 놀고 또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형들이랑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.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. 행복하세요.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몸에 좋은 해산물 전복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행복하시고요. 왜? 저희 이제 오시는 것 같거든요. 오셨대요. 아이고, 제가 오셨나요? 저희 이제 오시는 것 같거든요. 오셨대요. 오셨어요. 아유. 재밌게 지내셨어요? 아이고,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아이고. 뭐, 재밌게 좀 즐기셨어요, 할머니? 아유, 그럼요. 아유, 서울경 참고 있어요. 아, 서울. 서울. 아, 그러셨어요. 아, 그러셨어요. 두 분 입으시라고, 이 커플티를 또. 여기, 저 저희가. 여기, 저희도 있어요. 여기, 저희도 있어요. 아, 여기에. 아, 여기에. 이따가 뭐 좀 이렇게 글이나 거 좀 받아야 되겠네. 아, 사인, 사인. 네. 아, 이렇게 영광이에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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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들. 내가 집 지키는 사람은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. 아유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집 지키고 이제 저희들 뭐 저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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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밥 먹고. 숯추는 거 다 하셨네요. 숯어 잘 먹어서 매운 날 그래. 숯어 맛있더라고요. 아유, 그렇지. 예예. 그게 이게 이거예요. 아유, 숯어 아주 맛있었습니다. 자, 이제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께서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. 이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이제 어머니 아버지 너 찾아가시고. 네, 그렇죠.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자, 들어가고 싶습니다. 네, 자, 나가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건강하십니까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계세요. 잘 가셨어요? 잘 가셨어요? 잘 불렀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 또 이제 장사 좀 와요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 들어가 봐. 아 여기네 여기. iong 어디 있어? All right. How can you do it? 왜 Olha. am I able to make up do I want to do it? I don't wanna see anything so much nature.